자, 윈터리 단어이고요. 자, 윈터리 단어이고요. 자, 윈터리 단어이고요. OK, 얘는 특이한 점이 있죠. 어떤 점이 특이하죠? 한 명일 때는 뭐예요? OK, 보통은 이렇게 해서 여럿을 표현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특이하죠? 무슨 시예요? 영 이름 좀 영 사줘 answer answer stone instead of instead of 너 대신에 하고 싶으면 instead of you instead of you OK, something something 네, 차가운 어떤 것은 something cold라고 해야 됩니다. cold something 하면 안 돼요. 신기한 적이 있고요. Nee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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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inner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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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심 식사는? Dinner 아침 식사는? Breakfast Wallet Ask Ask Then 여기 한 가지 뜻이 빠졌죠? 그때 라는 뜻도 있고, 그 다음에 라는 뜻도 있고, 그러면 그러면 오케이, 이거 혹시 뜻 쓰는 시험 문제 나오면 세 가지를 다 적어주세요. As big as As big as As big as As big as Ma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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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ler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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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rr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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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mething like Like 음... 그럼 뭐 해볼까? 음... 돈 같은 어떤 것? 돈 같은 어떤 것? Something like money Something like money 너 같은 어떤 것? Something like you Something like you Something like money Something li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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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크게 두 가지 뜻으로 볼 수 있죠? 뭐하고? 좋아하다 좋아하다랑? 뭐 같이 뭐 뭐 같이 뭐 뭐 같은 여기서 두 번째 뜻입니다. 아 아 아 어 달러 달아 달아 셀 수 그래서 for dollars, two dollars 이때는 복수형 쓰고요. 1달러일 때는 one dollar 하고요. 얘는 단위는 셀 수가 있습니다. money 는 뜻이 돈인데 얘는 셀 수 없지만 이 녀석을 세는 단위는 셀 수가 있어요. men men 공규칙 복수형이라고 했습니다. lucky lucky 무슨 시죠? pu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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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잘했고요. 승인 시험 들으세요. oh 허벅 귀신다 부 주